안녕하세요 뉴욕의 대리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 내용 보셨겠지만 미국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실 수 있는 성격적으로나 또 사고방식 그리고 지난 날의 과거 이런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오신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하신다면 오히려 미국의 이민생활이 더 행복하고 또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난 2년 정도 전에 제가 올려놨었던 영상의 업데이트 되는 부분으로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조금 보완을 해서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민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유로운 이민정책이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하시고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증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오시면 상당히 힘드실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의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에 적용이 되는 첫 번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왜 성격이 급하면 사는 데 있어서 좀 피곤하고 어렵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의 사는 문화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한국과의 빨리빨리 문화와 비교가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관공서와 행정정부의 일처리 문제죠. 물론 이민국 문제가 제일 먼저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행정부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병원 이러한 부분은 한국처럼 생각을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자 이런 행정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느냐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조차도 유스트가 되고 이제는 익숙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뭐가 이렇게 불편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병원 문제 한 곳에서 진단서부터 엑스레이서부터 약 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치맥기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위가 좀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닥터 상담을 하고 아 그러면 바로 엑스레이를 한 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보고 아 이런 약을 지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한국의 시스템하고 다르게 여기는 내가 약국에 가기 전에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예약을 또 다른 데에다가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과서를 보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닥시 의사를 방문하고 또 예약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로써 약을 다른 데에 약국에 가서 지어야지만 되는 내용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국세청, IRS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일이 비일배제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전화통화가 안 되죠. 전화통화가 안 되면서 답답한 마음은 누가 답답한가요? 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답답한 것을 쉽게 풀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성격적으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손에는 누가 나나요? 내가 납니다. 왜 내가 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라고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배를 90세까지 피워도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힘들고 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그러한 답답한 행정, 답답한 의료시설, 그러한 부분을 상대하고 뽀갈뽀갈된다 그러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힘든가요? 내가 힘듭니다. 미국에 오셔서 가장 버리셔서 득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이냐? 느긋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한 마음, 성격이 급하신 분들, 미국 살면서 땅만 쳐다보고 땅만 두들일 일이 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이슈 내용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하나요? 우리 같은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는 영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I am Tom, I am a student too, you are a boy. 이런 내용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학에 진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는 잠시 영어를 머뭇거리거나 멈추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때의 대학 학력고사를 위해서 단어를 줄줄줄줄 외우는 영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또 영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영어 회화반을 가고 또 요즘에는 모든 영상 속에서 또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토익 수준, 토플 수준은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보다 오히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오면 상당히 오산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기는 힘듭니다. 영어를 써먹어야지 되죠. 왜요?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한국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통 영어, 제대로 된 영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 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살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게 되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가 좀 더 자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게 유창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자연스러움과 부담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뉴욕 히다리쌤이 미국 생활에 25년 이상을 산 사람으로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껴보는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쓰는 영어만 쓰게 된다. 그리고 한국말만 하다 보면 오히려 영어는 퇴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욕심을 내신 분들은 쉽게 배우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영어는 배우신 만큼 와서 써먹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와 가부장적인 생활만 하셔서 살다 오신 분들 미국에 오셔서 중년과 은퇴에 이민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나 위주로 나를 떠받떨어주고 나 삶의 위주가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못 살죠. 왜냐고요? 학교를 라이드하고 픽업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가족이 모두 공유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는 다르게 학교의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다 차를 태우고 차에서 픽업과 또 라이드를 하고 있는데 혼자 걸어다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굉장히 법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아주 대도시,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차로 가족 간에 공유를 하고 또 도와주는 상황이 없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먼저 생각하라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분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배려심과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 간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또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가부장적인 생각을 깨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악기야에서 나무 하나 조립하는 그러한 가구를 사다가도 서로 미루는 가운데서 부부싸움, 자식간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비일비재한 게 가족 간의 생각이죠. 따라서 나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을 위주로 생각하고 공유가 된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편안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남성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반문화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 다 버리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도 나름대로는 반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과거의 얘기이죠. 하지만 저 또한 아직까지도 25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리운 부분은 반문화입니다. 한국에서의 반문화, 익숙하고 싶어서 익숙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익숙하죠. 남녀노소가 관계 없습니다. 하물며 요즘에 최근에는 한국분들 골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치는 분이 한국분들입니다. 왜냐고요? 스크린 골프, 또 스크린 야구 이런 부분까지 활성화가 아주 대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언제 하나요? 밤에 늦게까지도 합니다. 술 문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유흥의 문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랫동안 젖으셨던 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대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반의 반의 반도 못한 게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괜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 일만 투성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정착을 하고 이런 여유로움과 문화적인 생활을 가져겠다 생각하시고 온 분들이 막상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반문화가 그리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반문화에 대한 부분은 습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가 않죠. 이러한 것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놓고 오셔야지만 미국 생활과 이민 생활이 좀 더 여유롭고 잔잔한 파도가 없는 가운데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인관계가 소극적이신 분들 상당히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캐치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인관계가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워크인, 길거리에서 치이게 되면서 만나게 되고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수십 명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부분이 오히려 내 소극적인 부분이 감춰지고 또 감춰지고 싶고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 오다 보면 집에서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곳에 나가면 내가 세워놓은 차가 있고 차를 타고 나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열 발자국도 안 되는 상태에서 빌딩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비일비재하게 남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맨하탄이나 LA의 다운타운 같은 그런 곳이 아니면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으로서 상당히 여유롭고 자연하고 동화가 돼서 산다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소극적이신 분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무탄 그리고 나만의 방식과 나의 울타리에 빠져 살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소극적인 생각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좀 더 여유롭고 문화적인 생활과 편안한 자연환경을 상대로 살고 싶었던 그 목적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내 모습이 소극적이라면 그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한 대여섯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여러 조건들이 더 많이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이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보신 주변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또 저 또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 환경을 보았을 때 약간의 비교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중순 하반기부터는 이민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수월하게 되고 오픈이 상당히 많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이민과 취업 유학을 생각을 하시겠죠. 이에 따라서 이런 영상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아 이런 부분이 내가 현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해보마 아 이런 부분은 나한테도 결점이 있었어 아니야 이런 부분은 나한테 장점이 있어 라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단 10분 정도의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함께해 주신 유유키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저의 오래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거 뒤적뒤적 하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유유키다리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